최근 여러 자치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송파구에서도 올해부터 마천시장의 청년 상인들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태윤현 기자입니다. 4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온 송파구 마천시장입니다. 17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 이 전통시장은 전체 상인의 80% 가까이가 60세 이상으로 상인 고령화가 두드러진 곳입니다. 손님들로 북적였던 시장 골목골목은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40, 50년간 오랜 동안 여기 생업을 해오신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. 보통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, 80%로 차지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상품들이 유입이 안 됩니다. 송파구가 침체기를 걷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. 마천시장의 빈점포 4곳을 청년점포로 세단장해 고령화된 전통시장에 젊은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. 송파구는 우선 다음 달 중순을 목표로 젊은 층에 맞는 차별화된 업종을 선별할 계획입니다. 선정된 청년 상인들에게는 앞으로 1년간 창업 초기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포 임대료와 교육 등이 지원됩니다. 총 소용을 비용해 70%를 지원을 해드리고요. 임차료 운영 기반 인테리어 이 정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 그다음에 기타로는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또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들 간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. 청년 상인들이 침체되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.